존경하는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존 아아 아아 아야 빨리 치아 아아 자꾸 연기를 하라고 시켜요 제가 또 프로필 란에 보시면은 가수하고 영화면 오늘! 아 선생님과 같이 다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도 다리에 신경을 왜 이렇게 많이 쓰나? 여성분들은 다리에 젠더 이슈 나온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얘기야 남자들은 그렇게 다리에 조가리 이런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붓기 빼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맞지?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조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 혹시 못 봤을 때가 남자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박수 갈채로 연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Make some motherfucking noise! 네 안녕하세요 연하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무료달 근데 우린 이게 너무 잘못했어? 무릎 꿇고 방송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또 아름다우신 연하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오늘 다리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종아리 아예 푸는 거 그렇게 쓰는지 좋은 게 좋을까? 실제로 근데 마사지를 받으러 갈 때나 PT 하고 나일 때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발로 이렇게 밟아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야아아아아아악! 그게 진짜 아파요 근데 그만큼 종아리가 뭉쳐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종아리를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 그게 계속 뭉쳐있다고 하면은 그게 붓기가 되고 혈압산이 안 되면서 야, 나중에는 핫성맥 이런 거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 종아리랑 이 사이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비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를 잘, 여기가 잘 안 풀려지는 게 펌핑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발이 빨갛게 있거나 아니면 손이 차신 분들은 종아리를 잘 안 풀어줘가지고 손이 차는 것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종아리 다리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 뒤로 가야 돼? 야, 우리 이거 이거 얼마 안 왔는데 한 개 사주면 안 돼? 네, 오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종아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완을 시켜주고 가장 쉬운 스테싱 해줄 거고 두 번째는 종아리 알 풀어주는 거 두 개가 한 별 세 개짜리? 한 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 다섯 개짜리 단계로 종아리 알을 푸는 거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펌핑 수산에 도움이 되는 난이도 1짜리 박쥐 자세라고 해가지고 다리 한 쪽은 최대한 내 몸에 붙일 수 있도록 붙이고 나머지 다리는 최대한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토업을 할게요 이렇게 발가락을 제 몸 쪽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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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손으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더 당겨주면 더 종아리가 위반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항상 스트레칭 할 때 내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아파서 숨이 멎을 것 같더라도 그냥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참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만 해줘도 종아리 표약 수산 같은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서 이런 조그만한 액션 하나가 당신의 분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그러면 습관처럼 이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하는 거예요? 티비 보면서 나시고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스쿼트 하면서 가요 아, 선생님 구독자 수다가 빠지는 소리가 막 들리던 것 같아요 이상한 신선 신선 화장실이 아니라 약간 석하의 눈썹 다음 원작은 조금 한 난이도 별 두 개 다 해서 세 개? 왜냐면 좀 아프거든요 대신 누워지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일단 어느 정도? 한 90도 정도 맞춰주고 여기가 90도 좀 맞춰주고 놓을게요 해서 한쪽 다리를 무릎에 갖다 줄 거예요 무리를 갖다 주고 돌려줄게요 종아리에 가장 앞툼 부위를 찾아주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 수 있거든요 내 몸의 무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사지 볼이나 롤러 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는 별이 한 개 정도 오, 저 찾았어요 아아! 아아! 그다음에 다른 쪽도 어느 정도 팔 세졌다 싶은데 다른 쪽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찾아야 되네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찾아주세요 평상시에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누워도 말고 TV볼 때 소파에 앉아서 다리 꼬잖아요 다리 꼴 때 앉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꼴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하시는 거예요? 세원도 인사할 건데요 이건 별 다섯 개짜리 제가 여기 지금 오빠네 아령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쓰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오빠네 아령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쓰는 건데 폼롤러나 아니면 당연히 다섯 개짜리 단단한 나무막대에 있는 분들은 그걸 써주세요 먼저 무릎을 이렇게 꿔서 앉아주고요 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 이 부분이 혈이 제일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아령을 아령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그 위에 있도록 한 다음에 앉아주세요 이게 스트레칭인가요? 고행인가요? 깔리고 왔떠주세요 어우!!! 오옹 그대로 엉덩이를 약간 흔들어주시면 돼요 아 진짜 야 이거 가지 마 엉덩이를 흔들어주세요 앞으로도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더 잘 풀려요 이거를 아 너무 괜찮다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를 앞으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괜찮으세요? 아 괜찮죠 지금 숨이 안 쉬지 종아리 밑에도 한 번씩 풀어주고 앉아만 줘도 괜찮죠?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진짜 아파요 아령 있으신 분들은 아령으로 해도 되는데 나부막대기가 제일 좋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던 불룩불룩한 나부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작 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는 많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수술도 해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하지정맥이나 다리를 풀어주는 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게 정말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다리 같은 거는 몸 속에 노폐물에 요충되기 때문에 잘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30대 건강은 20대 때 만드는 거고 40대 건강은 30대 때 만드는 건가요? 많이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95% 남성규를 자랑하는 산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남성규를 기원해 보셨고요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잘 배워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알려주면 여자친구가 참 좋아할 것 같지만 여자친구 없.. 근데 진짜 좋아하니까 만약에 남친 친구인 사람이 남한테 알려주면 너무 강름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건만 줄 때 가르쳐주지마 그러면 욕먹어 오우 만약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진짜 완전 칭찬은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평소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오늘 다리 종아리를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은 하루에 이름 착상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해서 구조달 밀고 있는데 댓글에 존댓구 존댓구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해서 존댓구는 어때요? 라고 했는데 하하하하 아무튼 여러분 댓글 항상 잘 보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네 제가 오늘 연하 선생님과 함께 뭉친 종아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시고요 엔딩으로 하이파이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반응일게요 구조달